아, 이 노래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. 어, 이거 뭐 유럽의 어디 다른 나라 온 것 같은데요. 어딜까? 분천역의 산타 마을. 안녕하세요. 뭐가 안 내려요? 여기 있어요. 하이파이브. 예, 예. 죄송합니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이파이브. 예. 어, 우리나라도 이런 데가 있나? 꼭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짓적인 느낌. 너무 좋아요. 겨울과 여름에도 열린다고 하네요. 하나, 둘, 셋. 2월 16일까지 마을 축제가 열리니까. 기간도 넉넉하네요. 정말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저희가 크리스마스날 방영되거든요. 크리스마스날 사랑하는 분들과 사람들과 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? 더 즐겁겠죠. 말도 하고 못해 표현도 뭐하죠. 볼에 뭐가 하나씩 있으시네요? 네, 예쁘게 했어요. 이게 뭐예요? 페이스 페인팅 했습니다. 페이스 페인팅? 네. 무료로 해 주시더라고요. 안녕. 사장님, 사장님. 진짜 이렇게 많이 몰려계시죠? 빨리 돌려주세요. 반지 예뻐요, 이거. 빛이 나와요. 우와! 우와! 산타 희망계. 빵도 입히나구만. 빵도 입히나구만. 빵도 입히나구만. 나오고. 얍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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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어머니 좋아하시겠네요. 산타 희망계. 이번 어때요? 두 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두 시간 반 걸려서 왔던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 안됩니다. 돌아와서 좋은 동물도 받고 오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아서요?